푸음 야 여기 전방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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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웅이야? 너한테 쏜거야? 봤어? 나 못 봤어 아직 내가 먼저 가볼게 봤을 때 이리 와간대 3명이다 바바랑 하나는 로고랑 하나는 레이전다 바바랑 로고래이전 야 뭘 먼저 끌까? 바바가 나 저지기 딩킬랬어 병신새끼 아 죽었어 뭐하는 바드로 앞에 이 새끼를 한정받고 아니 디옥신대임? 아 아 ㅈㄴ 웃긴다 뭐하는 새끼들이야 진짜 바보같이 죽었네